펭귄과 다수의 인간과의 교감을 내가 볼 수 있다? 미치! 이건 못 참잖아! 이건 못 참지! 아름산나! 하면서 뱅크 맛 여러분 소리 질러! 네! 추운 겨울!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줄 목소리의 주인공 소란의 고영배가 부릅니다! 굿바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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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! 고영배입니다! 페이드 아웃! 뭐야! 전주가 길어요! 궁금해서 들으라고! 음원으로 들으시면 됩니다! 역시! 역시! 더 길면 저작권 거려요! 반갑습니다! 반갑습니다! 오랜만이에요! 펭귄 방송국에서 처음 봐요! 그러니까요! 우리 맨날 공연장에서 만드다가 공연장에서 만드다가 아 근데 이게 이 방송이 어떤 방송이에요? 제 초대석이에요? 그냥 뭐 그런 게 없어요! 그냥 불러갖고 그냥 내 얘기 네 얘기 하고 되는대로 홍보도 하고 스튜디오는 너무 넓은데 아니 떨렁 둘이 앉아가지고 스태프는 네 명밖에 없고 좀 모순적이죠? 이게 이상해요! 병풍도 있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이거를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저희 집 가서 찍고 아 그럴? 매니저 집 가서 찍고 네 집으로 초대해서 집에서 이렇게 찍었으면 아 이런 편안한 컨셉이 이런 거 생각할 텐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또 우리 팬미팅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2022년도 8월에 저희가 처음 만났는데 코비드도 이제 조금 이제 조금 이제 드디어 좀 수그라들고 드디어 공연을 하고 만날 수 있게 된 계기가 그때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팬분들도 그날만 기다렸어요 사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저한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이제 이 진행은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하하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또 우리끼리 저는 바로 말씀을 드렸죠 어 유재석 선배님 하자 하하 하하 바로 듣지도 않고 단칼에 안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나 지금 감동받을 준비하고 있어 하하하하 나 지금 울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거 같아 아 진짜 거짓말 못하고 딱 그래서 잠깐 좋은 일이 떠올랐어 나 이제 제작진들이 딱 얘기하는 거 고영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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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장 미치야 어두웠니 왜요? 억테니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누가 봐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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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길도 안 돌아보고 바로 이렇게 연락을 드린 거예요 회사에서 전화가서 팬미팅 그 진행 연락이 왔는데 어 누구야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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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? 하하하하 하하하하 펭귄 펭수요? 어? 펭귄 펭수요? 그니까 어 맞다 펭수가 팬미팅을 하는데 펭미팅이래요 펭수 팬미팅이라 펭미팅이라는 하하하하 뭔가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쵸 어떤 느낌일까 하하하하 펭귄과 다수의 인간과의 교감을 내가 볼 수 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건 못 참잖아 이건 못 참지 그래가지고 어 뒤도 안 돌아보고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갔죠 이야 그래서 딱 처음에 이제 팬미팅을 진행을 했어요 네 그때 소감이 어떠셨어? 하하하하 저는 사실은 네 저한테 펭수는 EBS 방송이나 유튜브 안에 있는 게 전부였잖아요 음 그쵸 미디어로만 보면 이게 진짠가? 정말 이런 거야? 이렇게 난리야? 네 했는데 봤더니 일단 공의점이 너무 커 근데 외진대 때 그리고 사람들이 오시는데 로비에서 이미 울고 있어 하하하하 리허설을 하는데 하하하하 너무 프로페셔널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지시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번 다시 해봐야 될까요? 하하하하 잘못된 거 딱 지적하고 하하하하 근데 왜 이렇게 프로페셔널을 하지? 이거에 놀래 하하하하 보면 너무 잘하고 노래를 되게 잘하더라고 그래서 노래 잘해 근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? 리허설 한정이야 하하하하 그 여름 썸머라는 노래 하하하하 리허설 때는 뭐야 이 노래 높은데 잘하네?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면서 하더라고 문제는 뭐냐? 뭐냐? 팬클럽 여러분 소리 질러 하하하하 이거를 초반에 첫 인사부터 이미 난 200% 썼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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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분 가수인데 하하하하 왜 이렇게 MC를 잘하시는 거지? 뭐 본업이 MC신가? 저를 선호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? 뭐예요? 그니까 MC가 너무 나대는 걸 좀 싫어하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내가 이런 얘기 처음 알게 하하하하 아 어깨 비밀입니다 이게 아 네네네네 그러니까 저의 특징은 프롬프터 힐급힐급 맞아맞아 긴급상황 빠르게 체크 펭수한테는 그게 좀 필요하더라고 펭수는 와 이게 저 막 탄력 받으면은 막 연설자야 연설자 하하하하 이제 마지막 tough라는อะไร challenging 사실 이 노래를 부르려고 근데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? 제사친분들은 간절 문자로 하니까 계속 이제 그 뭐지 드래그를 다음 질문이요 다음 질문을 계속 보라고 깜빡깜빡 거기 자꾸 다음 다음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빨간색 빨간색 별 빨간색 빨 펭수는 때로는 저는 어 안 보이나? 제가 참 펭수도 보니까 약간 감동러 기질이 있더라고 프로 감동러야 본인도 감동을 잘 받고 감동을 주고 싶어 해 아 너무 공감해요 아니 무슨 펭귄이 이렇게 감동을 좋아해? 아 이거 좀 젖고 시작해야 되는 말이에요 더 재밌는 거 마지막 멘트를 하고 있으면 다들 눈시울이 촉촉해 펭수가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들 우우 하고 다 울고 아 그냥 저도 전혀 주체를 못하는 바람에 아 좀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좀 싶고 나 만나면 얘기한다는 게 깜빡할 뻔 어 뭔데 뭔데? 이번 챌린지 1번 타자로 너무 고맙게도 펭수가 해줬잖아요 네 그거를 올라온 거를 다윤이가 저희 첫째 딸이 본 거예요 어머!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입덕을 한 거야 어머! 너무 귀엽다고 너무 좋다고 아까 다음에 펭수 할 때 나도 같이 가서 펭수 보고 싶어 막 이러는 거야 어이야! 놀랍게도 한 명의 어린이가 혈안 챌린지를 통해 펭수한테 입덕을 했다고 이런 수도 있다고 아 이거 상봉상조네요 어린이 한 명 챙기셨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 거 그 이거 챌린지 해주실 때도 펭미팅날 그 안무가 완성이 됐어요 그날 대기실에서 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완성을 하자 해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 나보다 훨씬 잘해 저도 뭐 그날 처음 했으니까 잘 못하는 건 당연하죠 너무 잘하고 딱딱 하더니 다시 한 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뭐지? 왜 이렇게 완성도를 추구하지? 우와 안 좋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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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프로페셔널한 거야 내가 너무 내 건데 위축돼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입고 있어 이렇게 내가 춤을 추는 내내 아! 이렇게 입고 있다고 다시 봐봐요 내가 표정이 부전스러워 세 번 네 번만에 찍고 어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갑니다 하고 가버리고 범위가 저는 한 번에 할게요 저는 한 번에 할게요 하더니 춤을 하나도 몰라 제가 몰라 적당히 끌어안고 지금 약속대로 한 번에 했습니다 하고 안 했어 그거는 한 번이 아니잖아 사실은 그쵸 네 네 네 그런 차이가 있었죠 아 또 그때 생각하니까 또 재밌네요 네 그동안 뭐 하셨어요? 그동안 그 팬미팅 마지막에 하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작업해서 앨범 내고 그리고 아마 방송 나갈 오늘 지금 콘서트 전전날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아마 방송 나갈 때는 콘서트를 잘 마치고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런데 잠시만요 네 어 펭수 콘서트에 부르면 올 거예요 응 그리고 나를 이게 초청했단 말이에요 아 그럼 어떻게 생깁니까 아 그게 왜 한 입으로 두 말이에요 아 근데 진짜 만약에 게스트를 요청했으면 오셨을 거예요 만약이 아니라 그때 계약서까지 날인한 거예요 진짜로? 그럼요 제가 옛날에 런딩맨에 나갔을 때도 네 유재석 형님도 저한테 그랬어요 영배야 언제든지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근데 이게 막상 전화가 되냐고 아 근데 그거처럼 펭수는 나 진짜 하려고 그랬어 근데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런 월클에게 내가 게스트를 부탁해도 되는가? 정말 이거? 그래서 참아 못한 거예요 사실은 아니 이런 단원이 서로 너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경 얘기 좀 해볼게요 그 앨범 이제 내셨는데 그 앨범 Set List Set List의 뜻이 뭡니까? Set List라고 하면 이제 R이 되니까 Set List Set List 리라고 지금도 R로 발음을 아 아 Set List Set List Set List Set List 왜냐면 제가 옛날에 네 리코타 치즈 샐러드라는 노래를 냈을 때 발음을 좀 멋지게 하고 싶은 K-POP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레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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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와 팬분들과 느꼈던 그런 교감이 앨범에 음악이 돼서 담기면 멋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샛리스트라는 제목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와 이렇게 또 설명을 들으니까 그 샛과 리스트가 정말 뭔가 추억이 담긴 감명 깊은 좀 뜻깊은 그 앨범의 제목이 된 것 같아요 새해에 한복 차려 입고 이렇게 영어 잘하는 펭귄은 진짜 전 세계에 없을 거예요 살짝 무승적이긴 하지만 계속 영어를 한복을 입고 신발끈을 다 짓고 이게 뭐 한글의 미디엄이니까요 셋 리스트 굿바이가 메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굿바이에 조금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아 뭐죠 뭐죠 왜 하냐 하냐 굿바이잖아 헬로 이것도 아니고 굿바이 이거잖아 펭수도 이제는 아마 그리고 팬클럽분들도 아마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공연을 많이 하다 보면 어쨌거나 공연이 끝나는 순간이 오잖아요 아 이 끝나는 마음이 진짜 아쉽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진짜 아름답고 멋지게 한번 꾸며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야 공연의 대놓고 마지막 곡을 만들고 싶다 오우 그 이번 앨범에서 본인이 다 작사작곡을 하셨더라고요 died 네네 뭐 이렇게 잘해요 내가 일단 그 밴드를 만들 때 제가 그때 만들었던 곡들을 가지고 멤버들을 섭외했고 오우 멤버들도 곡을 쓰긴 쓰는데 저의 처절한 감시망을 뚫어야 저의 기준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제 곡과 상대해서 이긴 곡들만 발매를 하고 이야 완전 주관적으로 제 맘대로 제가 리더니까 자 이제 또 새해입니다 새해 계획을 한 게 좀 있으십니까? 일적으로 제가 발매를 얼마 전에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많이 못했어요 올해는 조금 싱글이라도 자주 발매를 하고 싶다 이야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소식이네요 펭수는 새해 계획 있어요? 저요? 아 근데 저는 새해가 될 때마다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게 조금 지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무계획이 계획이다 느낌으로 가보는 게 좀 어떨까? 아 그것도 괜찮죠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좀 그때그때 즐겨보면 어떨까?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 그 마음으로 좀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 응원해요 네네네 우리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로서 네 또 새해에 언제든지 같이 협업하는 걸로 진짜죠? 네 같이 또 춤 한 번 추자고 이번에 또 신곡도 나오시면 2024년에 네 한번 같이 하자고 아 이 춤에 좀 일가견이 좀 있으시더라고 아 저 춤추는 거 좋아해요 아 귀여워? 야 아 아 아니 뭐랄까 이게 엄청 막 우와 춤 진짜 춘다 이런 것보다 약간 그 러블리한 맛이 있는 것 같아 네 그 정도? 아 아무튼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오늘 팬 수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엔딩이래요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? 그냥 무리세요 되는대로 이것도 이게 1회 아니에요? 이거 1회 아니고 아 5회 5회에요 5회 여러분 새하국 망하게 봐주세요 안녕 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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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아우 넘어간다 아 너끼 스무스할 수가 아 너무 재밌다 아 너무 재밌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